다일 공동체 밥허 나눔운동본부가 창립 34주년을 맞아 자원봉사자들과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다일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다일을 상징하는 날짜 11월 11일에 다일 공동체는 해마다 지역의 쪽방촌 노인들과 무의탁 어르신들을 초청해 나눔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특별히 22명의 밥허 자원봉사자와 함께 2기 밥사모의 창단식도 진행됐습니다. 한편 다일 공동체 측은 이태원 참사의 애도 기간이 끝났지만 그 슬픔의 무게에 공감한다며 이날 계획돼 있던 축하공연과 이벤트 행사를 모두 취소했습니다.